정하의 말씀 11개 23장 9절 11개 23장 9절 11개 23장 9절 그러나 산다의 제스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재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늘 없는 빵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그가 흰놈 자손들의 골짜기에 있는 토펫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 아들이나 딸로 불을 통과하게 하니 원래에게 바치지 못하게 하였더라 자 지금 우리가 요시아 왕의 개혁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번에 요시아 왕이 얼만큼 우상에 대해서 헤이타고 제스장들을 패한 것뿐만 아니라 아세라들을 빠개가지고 무덤에다 뿌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고 그 다음에 그 종교 형태에 그 동성년에 소도마이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음행과 연관되는 그런 경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종교의 타락은 항상 그 음행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케이스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들 특징인 거예요 이단들 같이 가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래로 시작하는 노래 노래가 타락을 가져오는 건 이 자들은 모르고 지금 헬렐레 해가지고 그 사탄의 마귀 우상 준비할 때 쓰던 음악 그런 타락을 가져오는 음악을 지금 교회로 가져오고 이것들이 지금 몰라 몰라 몰아 몰아 이번 사람 다 되네 이번 채널은 같이 얘기했던다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없다며 그루문유구여 가무사무함이너 받침이 없어 받침 가무수록종이너 혀가 헷갈리겠네 이번 말은 좀 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배 상자로 가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하는 건 문선명에서부터 다 박태선이 다 마찬가지 이병관리까지 조용기까지 다 그게 시작이야 이제 앞으로 더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게 이제 하나의 경배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우회에서 저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시아 왕이 완전히 개혁을 해버리고 산당의 제세당들 예루살렐레는 주의 제당으로 나가서 그쵸? 부럽지? 다 싸잡아서 다 죽여버리는데 제대로 하겠어요? 할 수 없지? 다만 그들의 형제를 가운데서 누러오는 빵을 먹을 뿐이었더라 지금 만약에 이런 두려움을 가졌다면 거짓 목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해야 돼 그때 쯤 칼을 두고 설치실 수는 없지만 성령의 칼 하나의 말씀을 누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들을 믿는 사람의 의무의 의무 책임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10절 또 그가 흰놈 자손의 골짜기 저의 톡팻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 아들이나 딸로 불을 통과하게 몰래에게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불을 통과시키고 그런 아이디예요 가슴에다가 그 아이들만 집어넣고 불로 태우고 그럴 때 쓰는 게 드럼이라고 그럴 때 지금 여기서 이런 음행 해가지고 난 사생환들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이런 그런 거에 하나의 우상 숭배까지 다 합쳐가지고 현재 하나님을 그냥 괴롭히고요 괴롭히고 이걸 그 싹쓸이하게 한마디를 말해서 그토록 없더라고요 그 몰래 거짓 신에게 우상에 바치는 자식들한테 11절 또 그가 유다 왕들이 태양에게 바친 말들을 외박에 있는 주의 전의 입구 즉 시종 나담멜렉의 집 곁에서 제하여 말들 그래서 왕들 보고 말들을 진단시키지 마라 그게 율법이었다 율법 즉 말들을 태양에게 바친다 태양에게 우상 숭배하는데 희생재물로 그래서 희생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는 그게 뭐 대단하지 대단하지 여러분 캐토릭 교회 가가지고 그 엄청한 신부가 그 진짜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잔 금자 예수님의 피 그 금자를 딱 들고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데 거기서 가지고 칙탈이 뱉더라고 그 사람한테 혈압 올라가게 쌓아가고 있어 그 사람 한 번 까먹고 직관 확 내가 한 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어 캐토릭 교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번 써놓을까 여러분들 직단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확 계속 짜라 여기서 확 부셔 가지고 샷 던져봐 희생재물로 그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의 몸인데 받아 먹을 때 예수님 몸 떨어질까봐 그렇게 뭐야 그렇게 몸이라고 예수님 몸 생각해봐 예수님 몸에 따게 떨어지는데 겁 안나겠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히 더럽힌다 알까 그런식으로 옛날에 멕시코 목사 하나가 멕시코는 캐틀릭이 굉장히 세잖아요 밖에서 축제할 때 마리아 상을 쭉 들고 가는데 가가지고 그냥 반쪽을 탁 쪼갰다 그런 목사가 진짜 있었대요 여러분 한번 그래봐요 어떻게 되나 지금 그러한 아이디에 의사람들이 자기 가수로 섬기는 마리아 상을 가가지고 캐틀릭이 얼마나 웅장해요 안에서 탁 들어가고 마리아 상 앞에 탁 들어가는데 이스문여러면 가서 골채로 머리뚱한 거 탁 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아이디 끌고 다니고 마리아 상 거꾸로 해가지고 끌고 다녀요 긴권에다가 차에다 매달고 쟤다가 난리가 나는 거죠 닥토라클만 교회에서 어떤 학생이 진짜 그랬어요 최다 차에다 매는 뭘 그래서 닥토라클만에 뭐라고 야단치시던데 그러니까 너무나 파이어랍 돼가지고 그러거든요 여기 어떤 캐틀릭 성략교회에서 파이어랍 돼가지고 설려듣고 처음 공부하던지 얼마 안 된 정도인데 파이어랍 파이어랍 때라고 했더니 진짜 성략교회에 가지고 거덜트 무음파는 거기 밖에 나가 수발이 동칼하네 자 12절 11절 태양에 바친 말들을 외국에 있는 주의 전의 입구 즉 시존 아담벨렉의 집 곁에서 제안해보고 또 태양의 병거들을 불살랐으며 유다의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은 지붕에 있는 제단들과 문하세가 주의 전의 두 바닥에 만든 제단들을 헐고 거기서부터 그것들을 깨트려 그 가루를 키우는 시내에 뿌렸더라 그 제단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캐토리 교회 그런 식으로 해봐요 어떻게 되겠나 캐토리 교회에서 교황한테 가가지고 모자 꽉 껴가지고 발빡 발빡 어떻게 된거야 지팡에 들어가가지고 팍팍팍 잘라 그럼 또 가서 그러지 마요 김 목사들이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라 지금 비교하는거 비교 비교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상상을 하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가가지고 그 교황천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로마 교황천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동 그런 머신더랑 가요 두루룩 그 우상들 그러고 싶어 내가 제일 맘에 그게 나한테 주어졌으면 좋겠어 중개서 나한테 주시면 머신더랑 로마에 가가지고 그냥 촤악 가끔간 여러분 그런 생각 안해? 가끔간 술찍 가면 숲병 촤악 제일 맘에 촤악 골프채 가끔간 그런 생각한다고 자 그게 사실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야 그래 너 그거 좋아했어 자꾸 니가 다 깨봐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도 곧 타락의 산 오른편에 있는 예루살렘 산당들 곧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도님들의 가장한 것이 아스토렛과 보압인들의 가장한 것이 크모스와 안마음 자산의 가장한 것이 밀콤을 위하여 세운 것들을 왕이 더럽혔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딱 구상 준비한 것들을 일일이 왕들이 각각 삼겼던 것 특히 솔로몬이 많이 했죠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인간에게 그 우상을 여러분 우상이 뭐에요 가장 인간이 존경하는 거라고 인간이 가장 그거 없으면 못산 우상이 인간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우러러보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해버린다 왜 주님께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인간이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한테 뭐에요 가장한 것이 인간이 가장 소중한 것은 14절 또 그가 형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들을 배어내어 사람들의 뼈로 그 자리를 채웠다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캔토리 교회 가가지고 와냐상 깨고 피러상 깨고 다 깨가지고 거기다가 프리스트들 다 죽여가지고 뼈로 그 자리를 다 메꿔쳐 상상하지 아무 상상하지 여러분 상상하게끔 내가 얘기해 무덤에서 신부들 뼈 다 추려가지고 빠가지고 쫙 이렇게 하면 이완이 그랬더니 지금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이 거짓 목사들 싹쓸은 강대상 선교하는데 가면 백끼를 팍 쳐가지고 그러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말씀으로 그 자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겠죠 제가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못해도 우린 영적전쟁이라는 말씀으로 배야되는 그 자들 15절 또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이 만든 배델에 있는 재단과 산당을 왕이 모두 깨뜨리고 산당을 불살라 가루로 작게 빠스며 아세를 불살렸더라 지금 여기서 문제가 여로보함 여로보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 우상으로 돌잖아요 슉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언했던거 하로보함 그거를 지금 뒤에 후대에 예언을 성취시키는거 16절에 또 요시아가 돌이켜 산에 있는 묘들을 정탐하고 보네요 묘에서 뼈들을 취하게하여 재단을 덜키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되었으니 그가 그러한 말씀을 선포했더라구요 천주교애들은 캐토릭애들은 구약을 걔네들은 지네랑 착각해가지고 구약처럼 자기네들이 한다고 존 후스의 그 뼈를 해가지고 어 그렇게 하고 그거 생각나요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류를 모르니까 지네도 그렇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식으로 그 묘에서 뼈들을 취해서 이렇게까지 얼마나 더 우상을 재단을 더럽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드렸으니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였더라구요 이게 여로보함 때 사건이에요 11개상 13장 한참 전에 주님께서 여로보함이 그 우상을 만들자 화가 나셔가지고 그때 예언하시고 그게 이제 한참 뒤에 이뤄진거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예언한거는 천두천명하게 이루어지는거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주님의 죄임의 심판이겠어요 그럼 그거 안 읽어지겠어요 여기에 나오는게 한문대에 나오는게 몇백년 뒤에 이루어지는거에요 생각해봐요 11개상 13장 1절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로부터 배달로 왔는데 그때 여로보함은 분양하려고 재단될 때 섰더라 여로보함이 우상선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한거에요 우상들을 다 빠개버린다고 그가 주의 말씀으로 재단하여 외쳐 말하기를 오 재단하 재단하 주가 외쳐 말하기를 다이세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나 하나가 태어난 벌써 엄청 전에 요시아가 왕이 태어난다는걸 얘기합니다 그가 내외에서 분양하는 상당의 제사장들은 내외의 제사 사람들의 뼈가 내외에서 불사를 하치리라 그가 그날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로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재단이 갈라지고 그 외에 있는 죄가 쏟아지를 하니 여로보함이 배드레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재단에서 손을 펴며 말하기를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때 여로보함이 그 사람을 향하여 편손이 말라버려서 자기애로 다시 거둬들이지 못하더라 여로보함이 손이 마른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이었더라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재단에 쏟아지더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을 말하기를 이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강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더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너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고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상을 주려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듯이 왕께서 내게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하실지라 내가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다 이런 주의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뭐냐면 왕이 고마우니까 내가 바베레가 한 끼 주겠대 그랬더니 나는 먹지 말라 주님께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나는 말씀을 지켰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늙은 선지자가 나 한 사람 그때 베레가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레에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그가 말한게 고말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와리라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디로 갔냐 해가지고 쫓아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그가 상습이 너무하네 앉아있는 곳을 보자 그들에게 말하니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하니 그가 하니 그가 말하기를 올 수이다 하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두소서 하자 그가 말해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는 당신과 함께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 하니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기로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나도 당신과 같은 선제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로 말하여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가서 그가 빵을 먹어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으나 그가 거짓말을 이 거짓말을 믿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러분한테 한 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천천히 가질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으로 근데 여기서 속는 거 속아가지고 여기서 비춰야 되죠 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할 때 테스트 할 수 있대 테스트 할 수 있대 테스트 할 수 있대 영적으로 바짝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처럼 거짓말을 했는데 거기 속은 안 봤어 그래야 그가 그와 함께 돌아가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시며 그들이 식당에 앉았을 때 주의 말씀이 그를 데려온 선지에게 이마하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랑에 외쳐 말하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젊은 선지자에게 이 늙은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랑 젊은 선지자에게 외쳐 말하니 주가에 같이 말하라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의 하느님께서 내게 명하시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주께서 내게 빵도 먹지마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선지들의 뇌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너라 생각해봐요 지금 이렇게 헷갈리는 시대에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젊은 선지자는 사실 사실 굉장히 안타깝다 그렇죠 왜 여기서 이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 말을 듣다 이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다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가짜인지 아니하는지 왜 이 성경과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잖아 그런데도 구별 못하고 그 가짜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요 죽는다고 그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가만히 놔두겠다 이 거짓 목사들이 따라가는 자한테 가만히 놔두고 아 난 몰랐습니다 난 종규목사가 진짜 목사인 줄 알았어 내가 이 병원에 진짜 목사인 줄 알았어 저런 거 없어 넌 걔네들이 거짓말하는 거 못 들었냐 왜 몰랐니 그래서 23년에 그가 빵을 먹고 물을 마시구네 그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그 선지자로의 낙의 안장을 얹이니 그가 갈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이네 그의 십자가 길에 버려졌고 사자에 만나 죽이네 그 정선지야 하나님의 사람이 왜 속았기 때문에 왜 속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속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지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800만명 1000만명이라고 하잖아요 다 속고 있죠 거기다 속고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졌고 나이가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 버려진 시체 그 시체 곁에 서있는 사자를 보고 들어가서 그 넓은 선지자가 걸은 상업에다 그것을 말했더니 그 사람을 길에서 내려놓은 그 선지자가 듣고 말하기를 그는 주의 말씀이고 불순종한 하나의 사람 이렇게 한 번 속을 보면 이렇게 되고 그러므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했다가 그를 사자에게 넘겨 죽이네 사자가 그를 직접 죽였다 하고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넘어가라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정을 얻으라 하니 그들이 안정을 걷더라 그가 나서 길에 버려진 그 사람의 시체를 보니 나귀의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서있는 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찍지도 아니하였더라 선지자가 그 하느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올려 나귀에 싣고 돌아가니라 늙은 선지자가 성으로 와서 슬피 울며 그를 장사하라 슬피부러는 뭐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바로하라 그러고 거짓국사에 충고하고 거짓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충고하고 결국엔 그 사람들이 저주받고 죽으며 그 다음에 내가 슬피부러가 짜루서는 뭐예요 그쵸 그가 그 사람의 시체를 자신이 부담해 두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말하기는 슬프다 나의 형제야 그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서 테스트하라고 했는데 사실 뭐예요 슬프지 테스트해서 페일했다 슬퍼 여러분들이 성인들한테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분이 페일하면 내가 슬프다 그래서 부지런히 테스트할 때 테스트하네 제발 그가 그 사람을 장사하는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로 내가 죽으면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묻힌 뇌에 묻고 내 뼈들을 그의 뼈들듯에 두라 그러니까 자기도 책임은 있죠 이 사람은 자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가 주의 말씀으로 배들에 있는 제단다 사바라의 선옥들에 있는 산대의 모든 주의에 대한 외침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가 하더라 이게 지금 그거라 이게 지금 11개 23장에서 말하는 그래서 그 뼈들에 대해서 나오고 하나님은 사람의 묘인데 17절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이 정도로 세세하게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켰는데 지금 수두룩하게 제림의 심판과 대한란의 심판 지옥의 심판 이 성경 전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란 안 맞을 것 같애 나 제림을 안 맞을 것 같애고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많은 곳에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설마 하는 사람들은 바보라 농청하는 사람들 지금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한참 뒤에 모든게 이루어지잖아 그 11개 23장 17절에 저것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묘인데 그가 왕께서 베데레 재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런 일들을 선포하였다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대로 두고 아무도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의 뼈를 사마리에서 온 선지자의 뼈와 그 올 늙은 선지자 뼈와 덕후라 그대로 두었다 요시아가 베데레에서 행한 모든 행위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전해 만들어 주를 경로케 하였던 사마리의 성흥들에 있는 산당들의 모든 짓들에도 그대로 행하였다 아니지 개혁해버린다 지금 한국교회 이게 필요하다니까 어느 교회는 살리고 죽이고 이게 없어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성인들은 믿는 교회 외에는 다 죽어야 돼 다 청소해야 된다 한국사람들 기껏 진리 가르쳐주면 좋다고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이제 성별하십시오 이러면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이렇게 나와도 환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30년동안 나이러서 구호도 못 받고 지옥갈뻔 했는데 아 그래도 다 나쁜게 아니오 내가 미쳐서 살짝 든다니까 아니 30년동안 지옥보내고 할게 있는데 나쁜게 아니라니 그거보다 더 나쁜게 어딨어 30년동안 자기가 양육시킨다면서 지옥보내는게 그게 나쁜 목사가 아니고 뭔거냐 이게 근데 아 우리 목사님 다 그래도 괜찮아요 남교회의 목사님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한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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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목이 아픈 이유가 있어 그 사람들한테 열받아가지고 사마리의 석들에 있는 산당들의 모든 집들에도 그대로 하나입니다 그가 또 거기에 있던 산당들의 모든 제설당들을 재단들을 위해서 죽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 생각해봐요 이 요시아 왕은 완전히 마귀야 나이비야 그쵸 안하고 나는 그 사람들 땅도 안 때리는데 그냥 갖다가 죽여버려 나보고 마귀라 그러는데 이 요시아 왕은 뭐가 되겠어요 마귀 할아버지가 되는거죠 마귀 할아버지가 그가 또 거기에 있던 산당들의 모든 제설당들을 재단들을 위해서 죽이고 사람들의 뼈를 재단들을 위해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더라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가슴스러운 것을 지금 용인하는 이 묵인하는 지금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우리 인터넷 보고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목사들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 본문을 보고 회귀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 그런 목사들의 비행을 보고도 그래도 선포타는 그런 자들의 심판 곧 나올거에요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렸는데 만약에 지금 교회에 그 거짓 목사를 쫓아간 사람들을 심판하려면 하나님은 공평한 바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수록 공유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성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은 한쪽만 이렇게 하고 한쪽은 봐주고 그런 하나님 지금은 은혜 복음 시대에서 이 사람들이 사실 그때보다 더 저주받은거에요 그때는 행위구원이라고 지금은 은혜 믿음으로만 영생을 올 수 있는 그렇게 쉽게 구원을 해준다 그러는데도 거부하고 거짓 목사를 쫓아가면 그 사람들의 저주는 지금 요리하는 저주보다 몇백배 더 할까 내가 봤을때 항상 땡킹이야 성경 모르니까 땡킹하는 прямо 성경을 알라고 가르치는데 가른다고 맨날 으으으 이런거다 시간 다 소비해 왜 에에에에 하고 있어 와서 10분 후에 들으면 자기네 교회 30년 동안 들은 것보다 더 많이 할텐데 아직도 모르고 저는 밥은 조금씩 마치겠습니다.